Q. 이 친구가 더 좋은 케이스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. 왜냐하면 사오는 분이 현실에서도 얼굴 천재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멋있고 잘생겨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강미래 도경석 역에 굉장히 잘 부합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이 맞습니다.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잘 알고 있었고 굉장히 저한테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사실 외모적인 것보다는 은우가 맡은 도경석이라는 인물보다 6년 정도를 더 산 인물이에요. 제가 맡은 여느형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본인이 경험한 바 이런 것들이 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만큼 성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을 조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